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최태원 회장의 이혼소송이란 것은 상식적인 선에서 보게 되면 일방적 게임이지 않습니까 한쪽은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집단이지 않습니까 sk그룹이란 그런 대기업 집단이고 거기에는 법무팀도 있을 것이고 물론 법무팀을 사적으로 유용은 안 하겠지만 그래서 사내 변호사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초호화 변호인다를 꾸릴 수가 있는 모든 종류의 여러분들 돈을 갖고 있고 인맥을 갖고 있고 전부를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노소용 관장은 최태원 회장의 부인일 때는 실적할 정도의 힘이 있었지만 이제 자연인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혈혈단신으로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게임을 한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중요한 그런 사건 같은 경우는 대형 노폼이 개입하게 되면 대부분 이길 수 있잖아요 일조를 줘야 되는 일은 천억으로 줄이게 되면 9천억이 남는데 그중에 여러분들 9천억의 여러분들이 10%만 주더라도 900으로 치면 한 8천 몇백억이 남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도 아마 그런 식으로 생각할 겁니다 대형 노폼 써가지고 싸게 판결 받으면 그럼 남는 장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들 이렇게 20배 이상 정도 1심하고 2심해서 여러분들 그런 위자료가 차이가 났는지 한번 따져보니까 이게 이제 옛날에는 재산 분할 비율이 이런 미국 같은 경우는 대개 보도를 보게 되면 한두 분처럼 이혼하게 되면 대개 여러분들 유명인들도 탈탈 틀리지 않습니까 선진국일수록 여러분들 여자한테 주어지는 몫이 많아지는 거죠 한 번처럼 이혼할 때마다 그래서 혼전계약서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혼전계약서를 혼전계약서가 원칙적으로 여러분들 법리에 따르면 재산의 절반 정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유명인이라도 한두 분처럼 이혼하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과거에는 10에서 한 20% 정도를 줬는데 지금은 이제 여권이 많이 신장이 돼가지고 최고 50%까지 주는 모양입니다 이번에 35%까지 인정을 해 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특별한 개념이 공동 형성 재산이냐 아니면 특유 재산이냐 1심 판사가 내렸던 것은 특유 재산으로 본 겁니다 혼인 기간 중에 행성된 재산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야기죠 물려받은 재산이지 이렇게 본 거고 이번에 고등법원처럼 판사는 그게 아니고 sk그룹이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덕이 컸다 그러니까 공동 재산 몫이 크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나누진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된 건데 보시게 되면 이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특유 재산은 게 뭐냐 특히 특별할 특자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다음과 같은 재산을 말합니다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 재산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 이걸 이제 아마 특유 재산으로 인정하는 모양인데 원칙적으로 특유 재산은 이혼 시에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 분할 대상은 부부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공동으로 협력해서 형성한 공동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1심에서 그런 최태훈 회장을 변호하는 그런 노폼들은 특유 재산의 개념을 적용해 가지고 아주 싼 가격이 이름들은 뭡니까 위자료를 그냥 받도록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배우자가 그 특유 재산의 유지 정식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경우는 예외인데 노소 형식은 기여한 경우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너무 여러분들 30년 살았는데 600억 주고 그냥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건데 이번에 2심에서는 김기정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대영로품 이번에 김연장인이나 로고스님 이런 데가 참여했던데 이제 무찌른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제 최태원 쪽을 변호했던 분들이 이제 성명서를 냈네요 보시게 되면은 이번 재판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뜻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그동안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 왔습니다 법 쪽에서 위자료가 좀 올라갈 것이다 이 정도는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노소형 간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하나하나 공개했습니다 단 하나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 편향적으로 판단한 것은 심각한 사실인정 법리 오류고 비공개 가사재판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고 봅니다 대법원에서도 법리 논쟁이 굉장히 치열하겠네요 아무런 증거도 없이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육공화국의 비자금 유인 및 각종 유 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노태우 대통령이 계실 때는 정치 권력이 심이시지 않습니까 그때 가장 핫한 이슈가 이동통신회사에 어마어마하게 치열했지 않습니까 지금의 SK텔레콤이 결국 가면서 핸드폰 시장에서 성성장구했으니까 아무튼 간에 재판부가 노소용 측이 제공한 정금물들을 충분히 다 인정을 한 거죠 아무튼 간에 지금 나오는 것은 최태훈 회장이 갖고 있는 실토론이란 비상장 주식을 팔아가지고 제공을 할 그런 얘기네요 김시철 부장판사네요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소신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보시게 되면 최태훈 최회장 측은 재판 도중에 가사 2부 소송판사의 친척이 다니는 김연장을 추가 선임했었는데 이 역시 김시철 부장판사의 성향을 고려해서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을 기대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다 재판 당사자 중 한 명인 판사의 친척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을 선임할 경우 법원은 재배당을 검토할 수가 있다 이게 당사자로 본 거네요 다만 최태훈 회장 측은 별로 끈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했고 실제 재배당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변호사가 친인척이 이런 변호사가 되거나 그렇게 하면 재판부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이 법원이 갖고 있는 모양이냐 그런데 그냥 김시철 변호사가 아마 무난하게 판결이 날 거다 이렇게 예상했을 겁니다 그래서 한 600억에서 조금 더 올려주든지 그렇게 해서 타결될 거다 이렇게 봤는데 대단한 양반이네요 좀 이렇게 그동안 판결들이 훨씬 더 여성척을 많이 배려하는 그런 판결을 그동안 많이 내려오신 분인 것 아닙니다 아무튼간에 참 그래서 이제 두 건을 여러분들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보시니까 전부가 다 여러분들 다 찬성이에요 오랜만에 보는 상식적인 판결입니다 워낙 이런 판결이 보통 사람들의 상식하고 너무나 다르게 그동안 왔기 때문에 이게 뭐 줄을 이어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 가지고 별도로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를 노태우 sk보험학 역할 1심 뒤집고 주식 분할 판결 서울고법 1심 재탄 분할액 665억 2심 1조 4천억 노소형 승소 판결 재판부 판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6%가 여러분 현명한 판단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태훈 회장의 아버지 되시는 최종현 회장이 참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릇도 크고 또 하부드 시카고 대학에서 이제 화공을 공부하셔가지고 논리적이기도 하고 토론도 좋아하시고 어쨌든 간에 참 기억 속에 오래 남는 분이죠 어쨌든 간에 저는 특별하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살면서 이렇게 오래 같이 살아야 되는데 안 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헤어질 수도 있는데 옳은 것은 아니지만 헤어질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도록 그렇게 재산 분할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돈이라는 게 피보다 이러면서 진하니까 여기 오늘 분노하신 분들이 글을 많이 남기시는데 조광지처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조광지처 자 여러분 더 이야기하게 되면 또 이제 곤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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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